안녕하세요 나쁜골프의 강찬욱입니다 2017년 LPGA의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아나 인스퍼레이션 최종 라운드에서 미국의 렉시 탐슨이 볼 마크를 잘못해서 4벌타 4벌타를 받고 결국 연장전 그때 울고 난리 났었죠 연장전에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 대회 우승은 유소연 선수가 한 바로 그 대회인데요 볼 마크를 홀과 일직선 뒤쪽 후방이 아닌 약간 옆으로 마크를 하면서 1인치 2.5cm 정도 홀에 가깝게 마크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2벌타를 받은 거고요 그걸 이제 스코어 5기 스코어를 잘못 적은 벌타 2타까지 더해져서 그래서 결국 합쳐져서 4타를 받았죠 얼마 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필 미켈슨은 투어에서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명은 볼 마크를 할 때 속임수를 쓴다고 폭로하기도 했고요 어떤 선수는 그 손짝난 손놀림이 너무나 현란해서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골퍼들이 볼 마크를 통해 볼 마크를 그 마킹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길이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다라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그린에서의 볼 마크는 정말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후배와 볼을 치는데 퍼팅, 후배가 퍼팅을 하려고 볼 마크 앞에다가 볼을 정렬시키는 볼을 놓는데 마크가 여기 있으면 한참 앞에다가 볼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친구가 뭘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바로 다음 홀에서 이건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홀에서 다른 동반자들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조용히 제가 너 너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니까 앞으로 좀 조심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고 한 행동일까 봐서도 얘기를 했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할까 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본 볼이 선, 멈춘 그 자리보다 확연히 가까워진 게 제 눈으로도 그냥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다 봅니다 이제 한 80대 중반 정도 치는 혹은 타수와 상관없이 구력이 좀 오래된 그런 골퍼들은 굳이 내가 뭐 네가 뭘 잘못하나 내가 막 적발해야지라고 그렇게 막 쌍심질을 켜고 보지 않아도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그냥 다 봅니다 그리고 다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로 그동안 혹은 내가 보여줬던 수많은 좋은 점들이 일시에 그냥 부정되거나 그 실망감에 혹은 그 좋은 점들이 폄훼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꼭 굳이 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라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남들보다 서둘러서 빠르게 그린에 올라갑니다 뒷모습만 보입니다 그리고 볼 뒤가 아닌 볼 앞에 막 글을 합니다 그거 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봅니다 분명히 그린이 아닌데 뭐 혹은 그린과 그 프린지 그린과 이제 러프 프린지인데 그 경계인데 마커를 꺼내서 이제 그린 안에 쓱 이렇게 마크하는 것도 그것도 다 보입니다 결국엔 룰을 위반하는 거죠 이제 그린 위에 있을 때만 마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1cm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홀 쪽에 가까이 붙여놓고 싶은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야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요 볼 뒤에 마크를 안 하고 남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볼 앞에다가 이렇게 툭 심지어는 이렇게 툭 던져서 하는 사람도 뭐 봤다는 그런 증언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볼 앞에 마크를 하면 볼 크기가 이만하니까 그게 몇 센티미터 앞에다가 마크를 하는 겁니까 그 차이가요 아이언 샷으로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홀에 붙여야지 손으로 볼 마크로 홀에 가까이 붙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절대 그렇게 마크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린에서 플레이를 할 때 야 그거 내 라인 뭐 내 라인에 걸리니까 옆으로 좀 빼서 마크 해줘 라고 해서 이제 퍼터 그 퍼터 헤드만큼 이제 마크를 옮겼다가 원상태로 다시 리플레이스 할 때 은근슬쩍 슬그머니 홀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볼 놓는 거 혹은 이제 마크 하는 거 그거요 다 보입니다 예전에 회사 선배가 저보고 너는 봤는데 그 사람은 너를 못 봤겠지 라고 생각해서 안면까지 마라 그렇게 쌩까지 마라 네 시야에서 보이면 그 사람 시야에서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사 잘해라 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 보이니까 볼 마크 이제 제대로 합시다 우리 구독자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제대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볼 앞에 볼 옆에 엉뚱한 곳에 마크하지 말고 볼 뒤에 바로 뒤에 바르게 마크합시다 마커 바로 앞에 볼을 놓읍시다 핸디는 스코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에도 정직함에도 핸디는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갈 분야 슬 scratch Jan 하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